에브리데이 레몬티처럼 달콤한 술 앤믹스 멤버들이 자신감을 얻는 방법은? 넌 뭘로 자신감을 얻어? 지유의 칭찬? 지유의 칭찬은? 지유의 덕담? 아니요, 저는 앤서의? 사랑으로? 뭐야! 그런 거 하는 사람 없어? 아침마다 거울 보고 넌 잘할 수 있어 아, 없어! 난 널 사랑해 너가 최고야 넌 예쁜 멋진 거야 우리 다시 가군요 혜연 언니가 하는구나 저는 약간 무대하기 전에 화장실에서 가끔 해요 오늘도 뒤집어 놓을 거 같은데? 상큼 상큼해